경야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시대에 오게 맞게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국방력 상라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어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전 못하는 자유의 군사 강국으로 일도 지우시었습니다. 군대이자 강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선군의 원리를 선명하신 경야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적 국방력의 핵심인 인민군들을 질승불폐의 혁명강군으로 준비시키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셨습니다.